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께 딱 4분과 1대1 대결을 펼쳐서 시민 여러분께서 어떤 게임을 하나 선택을 하십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시는 거 시민께서 이기시면 시민께서 드시고 싶은 많은 것들을 그 당사자가 사고요. 저희가 이기면 저희는 딱 하나 시민께서 저희 애들에게 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을 한번 모셔서 이쪽으로 잠깐만 약간 저 눈빛을 보니까 약간 관심도 있으셨고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야. 뭔가 방송 약간 좀 느낌 오셨죠? 일단 저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식원이에요. 지원 씨가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해서 이기시면 지원 씨가 원하시는 모든 간식거리 그분이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지원 씨가 진다 그러면 지원 씨가 하나 정도 사주신대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띌! 좋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것부터 얘기하시죠. 뭘 잘해요? 멀리띠기 같은 거. 오케이 멀리띠기! 자 정마건 멀리띠기고요. 자 네 명 가운데 한 분을 선택을 하시고 온다. 자 조용 씨 하나 둘 셋! 제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이재석 씨. 제일 잘하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지. 오 남자네. 오 남자네. 오 남자네. 전 좀 빛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시작합니다. 조용 씨. 제자리 멀리띠기? 제자리 멀리띠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고등학교 때 뭐 기록이 어느 정도. 선출이에요? 한 3m 정도. 너무 추심을 해요. 칼로 입세요. 엘리베이터에 두세요. 저는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넘는 거. 여기 너무 나와. 우샤인 볼트인데 우샤인 볼트. 먼저 하시겠습니까? 넘어진 무야. 손짚으면 손짚는대요. 자 조용 씨. 출발. 자 지원 씨. 여기죠 여기. 선수야지 여기 자, 조은씨 최재형이 이길 수 있어요? 원 찬스 지갑 크네 지갑 크네 자, 조은씨 지갑 크네 조은씨 파란하게 하세요 차가 종류별로 있네 과자 같은 것도 좀 사고돼요 원가장이 비싼 것 사람만 해요 저기 그거 있잖아 자양당림도 술 먹고 나면 비싸잖아 한 50일 정도 넣어놔 저 죄송한데 쇼핑 도움이 있어요? 아니 쇼핑 도움이 있어요 시켜드신다 그냥 한 소리내리 아우 엄청나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심하다 못하시네요 식당만 있어 여기 있습니다 넓이뛰기 잘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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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결하려고 자기가 대결하려고 이기분 내가 다 사달라는 거 고 아 소희씨 뭐 뭐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잘하는 걸 멤버 중에 한 명하고 아 달리기? 그럼 소희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잠깐만 그럼 나오세요 나와요 그러면 해봐요 그러면 지원씨 지원씨 워크샵 뵙십시오 워크샵 잘 다녀오세요 안녕 안녕 거기 행사할 때 불러요 아휴 정말 이 사람 거기 행사할 때 불러요 아멘